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안이 지난 16일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자 광주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내일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해 가덕, 대구 경북, 광주 공항 문제가 국회 일당에 의해 잘 진행된다는 확신을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광주특별법과 함께 추진하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안이 첫 관문을 넘지 못한 데 대한 우려감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